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자동차 보험 약관 조물별 해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. 출간하게 된 배경은 제가 머릿말에도 좀 써놨어요. 그래서 머릿말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. 거기 다 이제 제가 왜 이 책을 썼는가 아 여기 나오네요 이 책은 자동차 보험 전문별 해설이구요. 보시다시피 제가 1982년도에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. 그때부터 바로 이게 좀 이제 건방지지만 바로 자동차 보험 책을 썼어요. 그때 책을 쓰고 바로 이제 학원 강의를 시작했죠.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나 봅니다. 그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학원 강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제 보험 연수원 강의 그 다음에 손보사 공제조합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여기는 1977년이라고 써졌는데 이거 좀 오타가 나왔네요. 1997년부터 현재 전주대학교 이제 금융 보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도 역시 이제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이제 손해보험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강의는 제가 82년도부터 매년 강의를 안 한 적이 없고 매년 여기 보면 제가 매년 수십 차례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 같은데 실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한 보험회사가 아니고 많은 보험회사를 할 때는 뭐 손해사 행사 강의 같은 것을 한 보험회사에 두 번 내지 세 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자동차 보험 강의를 매년 수십 차례 했다는 것이 꼭 약간은 이제 뭐 수십 차례 그러니까 너무 많아 보이긴 한데 아무튼 많이 했다는 것을 좀 과장을 해서 썼습니다. 실제 그렇게 했고요.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. 질문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. 질문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질의해신 공제조합의 질의해신. 그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사들이 질문해온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. 그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그래서 주로 보험회사의 쟁점.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쟁점이 무엇이다.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 간의 이 분쟁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알고 있죠. 왜냐하면 또는 저는 보상에서 실제 근무도 했었고 한 2, 3년 근무를 했고. 그다음에 이제 송무 송무과장으로 또 이제 쭉.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학교로 갔기 때문에. 저는 이제 그 실무적인 쟁점을 많이 알고 있다. 지금까지 뭐 좋은. 자동차보험 약관 해설. 책이 있긴 있어 왔는데. 제가 그 책과 약간 이제 비교가 된다면. 이 책은. 좀 쟁점 쟁점 이 문제는 꼭 해결해 나가야 되냐면 피해자와 보험회사 그다음에. 이렇게 뭐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문제가 됐던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거의 다 짚었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큰 의미가 있다. 저는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그래서. 잘 안 나오는가. 보통 약관은 금융보험 금융감독은 표준 약관을 기준을 했는데 뭐 자기 신체 사고랄지 무보험처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이런 약관 조항 또는 특약 같은 경우에는. 표준 약관은 없죠 그래서 이제 각 보험사 약관을 전부 비교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뭐가 다른지 그래서 각 보험회사의 약관 차이점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도. 지금까지의 약관 해설사하고는 좀 다른. 그래서 이 교재 하나로 각 보험회사의 약관을 한눈에 더 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일본 약관과 많이 비교를 했는데. 일본 약관과 비교를 많이 한 이유는 일본 약관과 우리나라 약관이 가장 비슷하고. 그다음에 일본 약관의 쟁점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쟁점이 다 되어왔기 때문에 일본 약관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보험실무에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사례 중심으로 엮았다. 특히 사례 중심으로 했습니다. 이게 뭐 이론 중심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 문제다.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. 어떻게든 저로서는 이제 내 책이 좋다고 이렇게.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좀 과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뭐 손해 사정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러고.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. 학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뭐 변호사님들. 손해 사정사님들 개호하신 분들 그다음에 실무자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두루 볼 수 있는 책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고예요. 초파입니다. 그래서. 앞에서 얘기했지만 벌써 오타가 하나 나왔죠. 1997년인데 1977년 이렇게 나온 나왔듯이 아마 오탈자가 좀 있을 수도 있고. 그다음에 제 견해에 좀 창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.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. 더 잘. 보완을 해서. 제 반 찍을 때. 더 좋은 책으로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이 책 내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. 다. 다.